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서희입니다. 오늘은 석수역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하양호수에서 개통한 석수삼독에서 사당역으로 이어주는 노선 M556번이 개통되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M556번 노선도입니다. 이용하실 때 참고 바라겠습니다. 석수역 등 석수삼동 부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석수역에서 M556번 버스를 타고 승차배를 걸렸고요. 한 5분 안에 석수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M556번 버스를 석수역에서 승차를 해서 4단역 3번 추구까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M556번 버스는 44석 고수버스와 같은 시트로 운행 중이고 앞좌석을 제외한 USB포트가 달려있으니 이용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하양호수에서 개통한 M556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